그렇다면 수많은 몸짱 아이돌 가운데 1534남리가 선택한 최고의 근육들은 과연 누굴까? 짚! 최강 바디 아이돌 차트! 지금부터 만나보자! 힌트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주세요! 아 누군지 알겠다. 아? 아니구나! 요섭이 아니야? 아... 아닌가? 요섭이 형 맞아요. 맞아? 네. 이거 흔치 않아. 네, 흔치 않아요. 그럼 두 번째 힌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이게 뭐야? 중에 두 분이 계시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몰라요. 시우민! 시우민이다. 시우민 근육이 있어. 근데 그럼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여주시지 않으셔서 대중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대중분들은 투시를 해, 투시를 해, 투시를 할 거야. 투시를 하죠. 다 보여. 쟤는 복근이 있을 거야. 정답 확인! 최강 바디 아이돌 공동 9위. 비스트, 양요섭, 엑소, 시우민. 어! 어, 시우민? 1, 5, 3, 4 모집단 2.7%가 지지. 여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9위권에 안착해 성공한 양요섭과 시우민. 그중 양요섭은 10대 여성 지지율이 무려 61%. 시우민은 20대 후반 여성 지지율 40%를 차지하는 저력 과시. 그렇다면 이들이 최강 바디 아이돌 9위에 나란히 등극할 수 있었던 바디 포인트는 못 매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1990년생 동갑내기인 양요섭과 시우민. 이들은 본의 아니게 막내는 이미지 실종시킨 동안 종결자들인데. 공개! 시우민에게는 11명의 엑소 멤버들은 물론. 이거 절대 제가 한강이. 대표 근육돌 2AM 창민과의 팔씨름에서까지. 가뿐하게 승냐 어메이징한 탈근육이. 요미와 상남자 미래 공존하는 두 남자. 최강 바디 아이돌 공동 9위. 비스트 양요섭 엑소 시우민. 그리고 시우민이 저랑 같이 운동을 했었어요. 복근이 있었어 그때. 아 복근이 있었어. 나랑 같이 복근 운동했단 말이야. 시우민. 시우민이다. 대중 분들은 투시를 해 투시를 해 투시를 할 거야. 투시를 하죠. 다 보여. 슈퍼 아이돌 차트쇼 최강 바디 아이돌 공동 9위. 비스트 양요섭 엑소 시우민.